예 택배가 왔어요 지금 여행작가 tv 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인데요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예 여행작가 tv 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저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보장을 이렇게 깨니까 어이 미안해 도라지 도라지즙이네요 도라지즙이 도라지즙이네요 민들레 2개 도라지 2개 야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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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두개 두개 두개씩 하고 문은 뭘까요 소주병에 담아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뭐 안에 뭐가 내용물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도라지즙이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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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보니까 어... 출병 안에 여기 3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응 3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기 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사냥삼삼주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어... 여기 옆에 볼까요 이렇게... 사냥삼삼주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라지 요... 팩으로 되어있는 거 민들레 하고 야간문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술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요렇게 삼삼유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조금씩 먹어야지 요거 한번에 먹으면 안되겠죠 요렇게 여행 작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행 작가 대왕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